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가 찍어주셨네. 네. 수영장 갔다옵니다. 아, 수영을 잘하는구나. 한라한을 위해서 수영 레슨을 좀 열심히. 아, 이번에? 네. 한라한을 위해서? 네. 엄마는 맥주병인 거 알지? 맥주병? 이게 뭐야? 가라앉는 거. 아, 보여줄게. 정말? 응. 여행 갈 거기 때문에 즐거워요, 그냥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얘기고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역권? 역권. 아, 필수죠. 제일 먼저 챙겨야 되죠. 맞아, 아기 때지. 아, 귀여웠다. 확 컸어, 확 컸어. 정말 감격스럽네요. 그렇습니다. 이상. 자. 지하를 위해서 엄마가 준비했어. 엄마, 우리 이런 것도 하나? 하지 않을까? 재밌겠네. 응? 재밌겠어? 이때가 제일 설레고 막. 맞아요. 행복하잖아. 설계할 수 있어. 여행 준비. 여행 준비는 한 두 달 전부터 하는 게 좋아. 맞다. 계속 설레게. 계속 해야 돼. 우리가 갈 곳이. 팔랑은 프린세사 여기 있다. 아무거나 더 잘 먹을 수 있죠. 오리지널 필리핀 음식을 먹고. 짠 거는 하기 싫어. 어? 필리핀 짠데. 필리핀이 더하니까 워낙 짠 게 많을 것 같아. 그래도 음식 가리는 건 없잖아. 그치. 어, 바로 앞에. 우리 여기서 이렇게. 엄마 이렇게 딱 누워있고 나는 앞에서 수영하고. 지하야, 나 너무 예쁘다. 어떡해. 재밌겠다. 빨리 가고 싶다. 이때는 너무 기분 좋잖아요.